대구시가 내년 7월 공원 1몰제 적용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지역 공원 20곳을 직접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한 총 4,846억 원을 들여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제곱미터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1몰제 시행으로 해제 위기에 처한 지역 38개 도심 공원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해 23곳의 도심 공원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가칭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몰제 전후 보상을 총괄하고 사업 추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